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? 이거 이렇게 하면 붙은 것처럼 되지 않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! 완전 이트로부터 시작! 이트로부터 쯔위까지 갈게요! 일단 이트로부터 1절까지 갈게요! 어? 그림이야? 와 대박! 그림이구나! 아.. 피카치 반개 모를 뭐 못 씹? 오, 오! 피카치 반개 모를 뭐 못 씹? 피카치 반개 모를 뭐 못 씹? 오, 오오오오.. 어... 나도, 나도 그거 먹을래. 욕심 하나에다 갖춘 거 같아. 내가 아껴먹고 있는 놈들 왜 그래? 더 있잖아! 없어, 진짜 더 없어! 음 초콜릿 살펴볼까요? 모모 일이에요 고마워 미나야 좋다 좋다 거기까지 모모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모모는 계속 찾으러 달리는 거잖아 아니 나는 잘 거야 나는 잘 거야 너무 좋아 너희 뭐해? 나 추워서 이사 왔어요 저 이사 왔습니다 똑 돌리겠습니다 정연이 바람 띈다 모모야 저도 바람 띈다 지금 이 바람 쨍이 하연 언니 아 양말이 뽑혀졌어 저는 사실 스무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꼭 따고 싶었는데 뱃지 네랠리와 쿠크 뽀송이 나난이 근데 쿠크 아직 접종이 안 끝났어요 그래요? 누우면서 잠 유비 담육이 나는 정연이가 말을 안 해도 눈만 마주치면 퍼져뱉을 그 얘기하다가 어 나도 방탄 저는 여기가 너무 좋네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네요 네 여기 되게 좋네요 저 안 쳐요 싫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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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줘 여러분 기쁜 소식 뭔데요? 하트가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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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이리 와 너도 안 했어 ahaha 어디서 그랬음 asing 그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